오늘 갈 곳은 우리 30명 기념으로 뽀뽀뽀동티비 처음 했던 축구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올해 그 영화가 개봉된다 그들이 오는다 사랑하는 곳이라는 도망쳐가 더 포 인간을 곰돌이를 만든 무서운 응모 그의 계획을 막아야 된다 더 포 3월 16일 계산 16일 개봉 그들이 온 사려난 꽃이 되면 도망쳐 올해 그 영화가 개봉된다 더 그들이 온 사려난 꽃이 되면 도망쳐 더 포 도망쳐 안녕하세요 저는 포핀입니다 얘는 게임에서 뛰어서 우는 호흡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 놀이터에서 놀겁니다 그럼 고고! 무서운 미끄럼티부터 파악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3 2 1 Let's go 여러분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안되시기 바랍니다 3 2 1 Let's go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3 2 1 Let's go 머리 머리가 엄청 다들 뻗쳐 여러분 중간에 카메라가 흘리는 점은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이 찌리찌리 들어갑니다 4 2 1 Let's go 4 2 1 Let's go 5 2 1 Let's go 5 2 1 Let's go 5 2 1 Let's go 6 2 Let's go 4 2 Let's go 5 3 Let's go 4 3 Let's go 뭐? 저거 타는 거 한턱 이리 왔어? 저거 연습하려구요 저거 올라가면 순발력이 뛰어놔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